2023년 최고 경영인상 수상이 있겠습니다. 대학교 때 디저트 회사를 차렸는데 7년 만에 업계 1위로 만들었어. 안녕하세요. 도도입니다. 나는 1위랑 결혼했어요. 남자한텐 관심이 1도 없... 없어요. 대표님하고 정구원 씨 수상하잖냐. 내가 보기에 둘이 사귀는 게 분명해. 손 좀 주지? 하지 뭐. 가뜩이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의심하는데. 나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는데. 곤란하다고. 너도 곤란하잖아. 글쎄. 난 상관없어. 나도 너 곤란하잖아. 나 자기가 없어서. 나 시킴을 äng을 주غ이란다. 내가 한번 좋아하던 것로 칫솔 ça. 나는 내 시를 내게 자극하자. 내가 정보가 없어졌어. 내가 상관없어. 내가 원하는 게 내 시도. 내가 어떻게 하는 것들은... 내가 부근할 게 아니고까.